안녕하세요. 소설가 이명우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소설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한강의 단편소설 질주입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이라 하면 보통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몽고반점, 그런 대표적인 소설만 떠올리는데요. 사실 한강 작가가 쓴 단편소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노벨 수상 후 한강 작가의 소설을 찾아보다 보니 제가 읽지 못했던 단편소설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기존 작가 혹은 앞으로 작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든 작가 지망생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사실 작가가 되고 싶어도 아주 유명한 작가 몇몇 빼놓고는 책 한 권을 내봤자 흔히 작가들 하는 말로 밀가루 몇 부대에 인쇄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업작가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장 연봉이 낮은 직업이 작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망망대에 난파된 채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등대와도 같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한강의 단편 소설 질주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인규는 이날 밤 5km가 넘는 서울 거리를 두 발로 달렸다. 동북쪽 변두리에 있는 의붓 아버지의 짐을 포해서부터 이곳 중심가까지 달려오는 동안 그는 세 군데의 유흥가와 그 사이의 어두운 인도를 통과하였다. 인규는 횡단보도 앞에 다다랐다. 푸른 신호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는 멈추지 않고 6차선 도로를 한다름에 건넜다. 인규가 맞은편 보도블록에 발을 올려놓을 때까지 신호등은 계속하여 깜빡이고 있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각이었다. 이른 봄에 밤바람 끝이 쌀쌀했으나 그의 몸은 땀에 젖어 있었다. 왼편 인도를 달리고 있던 인규는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승용차들이 자신의 몸을 덮치려 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차들은 한산한 도로에서 마음껏 속력을 내고 있었다. 마침내 인규는 가로수에 손을 짚으며 멈추어섰다. 숨이 찼으므로 그의 어깨는 울음을 터뜨린 사람처럼 큰 뽁으로 들먹이고 있었다. 인규는 뒤를 돌아보았다. 일렬로 늘어선 가로수들이 여러 개의 팔을 음산하게 치켜들고 서 있었다. 똑같은 길인데도 돌아서서 본 길은 지금껏 달려온 길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숨을 헐떡이며 그는 목덜미가 아프도록 자신이 달려온 길을 돌아보고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인규의 사무실과 독신자 아파트에 전화를 걸어대던 어머니가 도련히 연락을 끊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처음에는 홀가분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인규는 기묘한 불안에 사로잡혔다. 좋지 않은 예감이란 혼자서 간직하고 있을수록 부풀려지게 마련이었다. 사무실에서나 아파트에서나 줄곧 전화벨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인규는 이날 저녁 품비는 지하철과 버스에 시달리며 의붓 아버지의 짐을 보해 찾아갔다.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단신의 주름투성의 얼굴이 주먹만한 의붓 아버지는 돋보기 안경을 벗으며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그 사람이 자네한테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어. 의붓 아버지는 계산대 앞에 앉아 지폐뭉치와 잔돈을 모조리 펼쳐놓은 채 이날의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다.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는 인규의 물음에 의붓 아버지는 이리저리 말을 돌리다가 내일로 수술 일정을 잡아두었음을 실토했다. 어느 병원입니까? 지금 가보았자 면회는 안 될 거야. 면회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규는 뒤돌아서서 의붓 아버지의 얼굴을 쏘아 보았다. 이렇게 보호자도 없이 입원실에 내버려둬도 되는 겁니까? 남들 오늘 밤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았겠어? 그 사람이 혼자 있고 싶다고 해서 별수 없이 쫓겨온 거야.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 처음 봤다고 아이 낳을 때도 신음소리 한 번 안 낸 사람이라면서 큰 소리까지 치는데 남들 어쩌겠어? 의붓 아버지는 외려 언성을 높이며 장부를 덮은 뒤 금고를 잠갔다. 너야말로 별나게 구는구나. 네가 언제 네 어미한테 관심이나 있었더냐? 더러운 수점로. 인규는 입술 밖으로 뛰쳐나오려는 욕설을 삼켰다. 소리 내어 가게 문을 닫고 나왔을 때 이미 밤은 깊어 있었다. 변두리에서 시내로 나가는 버스와 지하철은 모두 끊겨 있었다. 그는 택시를 잡는 대신 이곳까지 달려왔다. 인규의 손바닥에는 5mm가량 면도칼로 그어놓은 것 같은 두 개의 흉터가 있었다. 그 흉터는 넘어져서 다치거나 날카로운 물건에 베어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 인규에게는 온 힘을 다해 주먹을 쥐는 버릇이 있었다. 다섯 손가락의 매듭이 으스러지도록 금방이라도 누군가의 얼굴을 갈깃 것처럼 그는 주먹을 쥐고 다녔다. 이따금 통증 때문에 손을 벌려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인규는 중지와 약지의 손톱이 생명선 근처에 핏기어린 두 개의 금을 그어놓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해독할 수 없는 무수한 운명의 장금들 사이로 새겨진 붉은 흉터는 불길한 예시처럼 인규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곤 하였다. 인규는 올해 들어 서른 살이 되었다. 그런데 그의 치아는 70노인의 그것보다도 부실했다. 인규는 찬물로 양치할 수 없었다. 식어나 단 음식을 먹으면 잇속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알이 타여 곧바로 미지근한 물에 헹구어내야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떡니부터 어금니까지 가볍게 밀고 당기기만 해도 모조리 건들거리곤 하였다. 그 이유를 인규는 알고 있었다. 주먹을 불끈 질 때면 그는 곧 욕설을 내뱉을 사람처럼 이를 악물고 있었다. 잘 때면 파드득 파드득 이를 갈았다. 웃을 때도 이를 악물고 웃었다. 몰래 울 때면 그는 핏방울이 맺히도록 아랜 입술 속을 깨물었다. 목구멍을 통하여 치밀어 오른 신음은 빚어나올 출구를 찾지 못하고 되삼켜졌다. 그는 눈물도 흘리지 않은 채 어깨만 들먹이며 마른 모구름을 울었다. 그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지 않았다. 뺨은 움푹 패었으며 눈동자는 퀭한 눈두덩 속에서 비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으로 인규는 모든 것을 의심하며 뜯어보았다. 어떤 사람이 선의를 베풀면 그 사람이 무엇을 노리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곤 했다. 인규가 유일하게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달리는 일이었다. 그는 고교 시절 달리기 경주에서 매번 1등을 하곤 했다. 서른 살이 된 지금까지도 그는 매일 아침 독신자 아파트의 뒷산에 난 등산로를 달리고 있었다. 온몸이 땀에 젖어도 그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인규는 계속해서 달리고 싶었다. 달리다가 숨이 차서 구꾸라지고 싶었다.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 먹고 마셔온 것을 모두 토해낸 뒤 앰블런스에 실려가고 싶었다. 인규는 세상의 끝까지 달려가고 싶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언제나 너무 먼 등산로까지 와있게 마련이었다. 인규는 왔던 길을 되돌아 다시 달렸다. 이번에는 세상의 끝까지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출근 준비할 시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더욱 결사적으로 달려야 했다. 아파트 계단을 뛰어올라 2층 그의 방으로 들어설 때쯤에는 인규는 녹초가 되어 있곤 했다. 빠듯하게 출근 시간에 맞춰 도착하곤 하는 사무실에서 인규는 종일 지쳐있었다. 날이 저물고 퇴근 무렵이 되어서야 그의 몸은 생기를 되찾았다. 다음 날 새벽에 또다시 달리려면 힘을 비축해 놓아야 했으므로 그는 서둘러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의 동기 동창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였고 빠른 축은 자식들도 있었다. 그러나 인규는 자신에게 결혼이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족이란 것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인규에게도 가족과 집이 있었다.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가 경영하는 조그만 짐을 포는 아름다운 무늬의 벽지와 비닐들로 장식되어 좋은 꿈을 꾸는 입을 속처럼 아늑하였다. 가게에 달린 2층 벽돌집에서 가족들은 평화롭고 다정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돈벌이밖에 모르는 의붓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인규를 좋아하지 않았다. 지난 3월에 고등학교 졸업반이 된 뼈다른 누이 동생은 인규를 오빠라고 부르지 않으며 슬슬 피해 다녔다. 학창 시절 내내 집안에서 겉돌던 인규는 취직하자마자 회사에 딸린 독신자 아파트로 독립해 나갔다. 어머니는 식구들 앞에서 인규에게 애정을 표하지 않았다. 필요한 대화 외에는 말을 걸지도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월급날에 있는 주말에 가족들을 방문하는 인규는 마치 낯선 손님인 것처럼 격식을 차린 대접과 배웅을 받은 뒤 지물포를 나서곤 했다. 그렇게 무심하던 어머니가 인규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겨울의 어느 아침이었다. 10분 남짓 지각한 인규가 바삐 사무실 책상 앞에 앉자마자 전화벨이 올렸다. 인규냐? 나다. 애미다. 무슨 일이십니까? 의례적인 안부 인사를 교환한 뒤 인규가 용건을 묻자 어머니는 왜 나는 너한테 전화하면 안되는 사람이냐? 하고 말 끝을 흐렸다. 눈이 눈이 많이 왔지 않느냐? 간밤에 말이다. 그래서 그냥 그냥 생각나서 걸었다. 어머니는 수줍은 처녀처럼 연신 말을 더듬고 있었다. 그럼 이만 끊는다. 이 간단한 첫 통화가 어머니에게는 몹시 만족스러웠던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종례에는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걸었다. 인규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적인 대답만 하는데도 어머니는 시종 웃음을 흘리며 비슷한 이야기를 묻고 또 물었다. 오늘은 날이 흐리구나. 일기예보는 어떻더냐? 빨래 널어놓고 나오지는 않았냐? 창문 열어놓고 나온 건 아니냐? 우산은 가지고 나왔냐? 난 글쎄 오늘 우산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린 건지 도무지 캄캄하구나. 그러다가 3분을 알리는 기계음이 울리면 깜짝 놀라 시간 다 됐다 하며 통화를 끊고 나였다. 의아해하던 인규는 그달의 마지막 주가 되어 짐을 보러 찾아갔다. 막상 얼굴을 마주대한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이었으므로 인규는 귀신에 흘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실제로 인규에게 전화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지난 2년간 음성종양이 자라고 있었다는 말을 의붓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은 그날이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내 식구가 모여 앉아 있었을 때 의붓아버지는 인규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나무랐다. 혹이 조그마할 때 얼른 수술을 하면 좋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여태 밀어온 거요? 이제 주먹만하게 자랐다니 수술이 더 커지게 됐잖소? 이 나이에 몸에 칼을 대면 무엇 하겠어요? 더 살고 싶지도 않아요. 어머니는 낯을 불켰다. 사과를 깎으려고 과도를 짚는 손이 파르르 떨고 있었다. 그 다음 날도 어머니는 인규의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 사무적인 말시로 예와 아니오만을 대답해왔던 인규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통증에 대하여 물었다. 아프지 않으십니까? 이 자석아 아프다. 왜 안 아프겠느냐? 수학의 저편에서 내닷없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인규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있던 상체를 고추 세웠다. 사무실은 고요했다. 컴퓨터 키보드 소리와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아득하게 울려왔다. 기나긴 전화선 저편에서 울고 있는 늙은 어머니를 달랠 방법이 인규에게는 없었다. 더 손 쓸 수 없기 전에 어서 이번 수속을 밟으세요. 그때 인규의 오전은 참으로 다정해서 자신에 담으려 있던 입이 뱉어낸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흐느낌을 멈추었다. 괜찮아. 견딜만 해. 네 노이동생이 여름 방학이나 하면 그때 봐서 할란다. 어머니의 무고한 대답을 들었을 때 인규는 어머니가 단지 두려움 때문에 수술을 미루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는 배를 가르고 피를 흘리고 회복기에 긴 시간을 고통과 시름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빛 아버지에게 핑계로 내세우는 금전적인 문제나 노이동생의 뒷바라지 문제는 그 다음 이야기였다. 어린애 같은 소리 마세요. 지금이 2월인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어머니는 잔뜩 주눅이 들어서 그런 아들이 욕정까지 내면서 걱정해주는 것을 반가워하며 괜찮다니까 그러네. 네 건강이나 조심하렴. 운운하며 얼른 전화를 끊어버렸다. 어머니는 그 후 전화할 때마다 당신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어젯밤엔 한숨도 못 잤다. 화장실에 가기가 겁이 난다. 아랫배가 찢어지는 것만 같아. 수술을 하면 얼마나 아플까? 생배를 가위로 가르는데 얼마나 아플까? 혹이 갓난에 머리통 많아졌다는데 얼마나 아플까? 평생 누구에게도 고통을 호소해본 적 없는 어머니의 어리광처럼 내뱉는 말에 인규는 당황하였다. 더구나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며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에는 매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아플까? 나는 겁이 난다. 혹이 갓난에 머리뚱만 해졌다는데 얼마나 아플까? 치배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다. 외가적으로 치매의 내력이 있었으므로 가능성이 없지 않았으나 어머니는 이제 겨우 50대의 중반이었다. 인규는 어머니가 단지 두려워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날이 갈수록 무관심해지는 의붓아버지와 다자란 누이 동생 사이에서 외로워하는 것이리라고 짐작했다. 식구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다른 낌새도 보이지 않다가 인규에게 전화할 때만 감정이 격해지는 것으로 보아 인규의 추측은 정확한 것 같았다. 인규의 그런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지없이 깨어졌다. 짓눈깨비가 어조롭게 흩날리던 오후였다. 진규야 거긴 춥지 않냐? 옷 단단히 여미고 있어야 한다. 수화기 저편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흐느키듯이 떨고 있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규가 놀라 다그치자 어머니는 화들짝 정신을 차린 듯 인규야 이만 끊는다. 바람이 너무 차서 하며 황황히 통화를 끊었다. 그날 인규는 퇴근할 수 없었다. 그는 밤이 깊도록 사무실 창문 밖으로 명멸하는 저승불 같은 네온사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선글대나 벗기는 눈발은 푸도 블록에 닫자마자 형체도 없이 쓰러져버리곤 하였다. 인규의 회사는 군부대와 거래가 있었으므로 인규의 캐비닛에는 정은병들이 선사한 군납캠 맥주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인규는 맛없는 그 군납 맥주를 취할 때까지 빈 위장 속에 털어넣었다.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이 번저리에 마비가 올 때쯤 그는 사무실을 나섰다. 그제야 잊을 수 있었다. 밤거리의 취객들 사이로 자신도 얼마간 취했으므로 너그럽게 걸음을 비켜주며 가등이 비추는 곳에서는 얼마간 서성이기도 하며 아파트까지 돌아갈 수 있었다. 어머니의 망언도 잊을 수 있었다. 취증에도 주먹을 불 끈 쥔 채 이따금 고개 들어 면도날 같은 선뜩한 짓눈깨비를 얼굴에 맞으며 힘을 모아 가로수 밑동을 향해 주먹을 날리기도 하며 걸을 수 있었다. 흔들리는 불빛과 눈발을 어지러워하며 무릎에 가해지는 보도블럭의 충격을 즐기며 달릴 수도 있었다. 거리를 달릴 때 귀밑으로 느껴지는 차가운 밤바람과 자신의 내부에서 솟구치는 속력만을 인규는 사랑하고 있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만큼 숨이 찰 때면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러면 곧 허물어질 것 같던 무릎을 앞으로 내디딜 수 있었다. 어머니가 입원한 대학병원까지는 이제 세 정거장 정도의 거리가 남았다. 달려오는 동안 인규의 몸에 배웠던 땀이 씻고 있었다.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인가 하고 인규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는 자신의 비정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입원실 철제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자마자 왜 울분이 치밀었는지 하루의 수입을 계산하고 있던 의붓아버지의 평온한 얼굴을 보았을 때 어째서 증오가 느껴졌는지 알 수 없었다. 인규는 오래전부터 자신이 아주 늙어버린 사람과 같다고 느껴오고 있었으므로 이 감정의 동요는 이상스러운 것이었다. 이제까지 출구를 봉해왔던 기억의 실밥이 일시의 투둑 소리를 내며 끊겨버린 것인가 하고 인규는 생각했다. 무엇 때문일까? 어머니의 흐느끼는 음성이 그녀의 입에서 발음되어 나온 진규라는 이름이 그것을 끊어버린 것일까? 진규야, 거긴 춥지 않냐? 물컹한 봄밤의 대기 속으로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낸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주먹을 쥐었다. 쓰라린 흉터에 자신의 손톱이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인규가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들 식구는 시골에 살았다. 인규의 아버지는 사이다 병에 담아놓은 농약을 단숨에 들이켜고 죽었다. 어머니의 나이 서른다섯 살, 인규는 열한 살, 코 찔찔이 동네 북이던 동생 진규는 여섯 살 때의 일이었다. 부지런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논 맞이기를 꽤 가지고 있는 축이었으므로 어머니의 개간은 어렵지 않았다. 어머니는 여러 명의 구원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식이 딸리지 않은 호라비였던 지금의 의붓아버지를 택했다. 의붓아버지는 결혼하자마자 논을 팔아 읍내에 하나뿐이던 지물포를 인수했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즈음이었다. 인규가 살던 조그만 동네에서만도 한 달에 너댓집이 쓸렸다가 증축되었다. 의붓아버지는 새로 주문해온 벽지들에서 풍기는 음음한 종이 냄새를 사랑하였다. 또한 그 벽지들과 바뀌어 철제 금고 속에 수북이 쌓여가던 지폐의 냄새를 사랑하고 있었다. 농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보게 된 어머니는 제법 고운 옷들을 사입었다. 거칠던 피부도 팽팽해졌다. 그들은 어느새 읍내에서 가장 금슬 좋은 부부가 되어 있었다. 진규가 죽은 것은 그때쯤이었다. 진규는 동네 아이들에게 맞아 죽었다. 그의 죽음은 아버지의 죽음만큼이나 어이없는 것이었다. 진규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 인규는 읍내 지물포를 지키고 있었다. 의붓아버지와 어머니는 물건을 받으러 도매상에 가 있었다. 반쯤 열린 가게 문 틈으로 인규의 앞집에 사는 꼬마 녀석이 얼굴을 뜨밀었다. 형! 진규가 맞는다! 때리는 형들이 여럿이야! 녀석은 잔뜩 겁을 집어먹은 얼굴로 귀뜸에 주고는 달아났다. 그러나 인규는 진규에게 달려가지 못했다. 그 순간에도 손님들이 벽지를 고르고 있었고 어머니가 돌아오기로 약속한 시간이 가까웠으므로 인규는 발을 구르며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30분이 흐르고 1시간이 흐르고 다시 30분이 흘러 마침내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에야 인규는 공터를 향해 달려갔다. 인규는 그날 동구밖 공터에 웅크리고 누워있던 조그만 진규의 몸뚱이를 아직까지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황혼역이었다. 겁먹은 아이들은 진규를 버려두고 달아난 지 오래였다. 빈 공터에는 안개같은 땅거미가 차욱하게 내리고 있었다. 진규의 싸늘한 얼굴과 손발은 흙투성이었다. 분비물과 이슬에 젖은 더러운 옷은 적시다만 걸레조각 같았다. 숨진 진규를 들쳐엎고 인규는 울부짖으며 음내까지 달렸다. 음내에 이르렀을 때 이미 사위는 캄캄해져 있었다. 인규는 불빛이 밝혀진 지물포의 유리문을 어깨로 부딪혀 열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왔다. 진규를 바닥에 내려놓다가 인규는 경기를 했다. 그는 연신, 아버지, 아버지! 라고 헛소리를 했다. 어머니는 실성한 사람처럼 보였다. 날만 밝으면 진규야! 우리 진규! 하고 목을 놓아 울었다. 진규는 겨우 일곱살 난 어린아이였으므로 관을 짜지 않았다. 의붓아버지는 거적대기로 진규를 둘둘 말아 등에 쥐고 산으로 갔다. 분분도 세우지 않고 진규를 묻었다. 진규의 몸은 유난히 작아서 땅도 아주 조금만 차지했다. 진규를 묻은 뒤 의붓아버지는 진규가 죽은 자리에 있었던 동네 아이들의 집을 찾아다녔다. 두려움에 주눅이 든 부모들은 의붓아버지에게 사과조의 부의금을 두둑히 챙겨주었다. 인규는 말이 없어졌다. 햇볕이 내리쪼이는 마당에 웅크리고 앉아 땅바닥을 노려보고 있을 때가 많아졌다. 이따금 눈을 들어 의붓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개구쟁이었던 인규는 이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방을 깨끗이 치우고 제 속옷을 빨아입었다. 먼지 하나 머리카락 한 올만 보여도 방바닥을 닦고 또 닦았다. 주먹을 아프도록 쥐게 된 것도 이를 악물고 웃게 된 것도 그 즈음부터였다. 인규여, 저 녀석의 눈은 어린애 같지가 않아. 아주 섬뜩해.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텐마루로 걸어 나오던 인규는 안방에서 의붓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진규는 잊어버려. 이봐, 죽은 자식을 자꾸 생각해 무엇하겠어? 어머니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의빛아버지는 이봐, 이봐, 를 연발하며 어머니를 달래고 있었다. 아이는 또 낳으면 되잖아. 이봐, 정말로 예쁘고 똑똑한 우리 아이를 갖자고. 그로부터 석 달 뒤 어머니는 인규의 뺨을 다정스레 쓸며 네 동생이 곧 생기게 되었다. 동생이 다시 생기면 너도 좋겠지? 라고 말했다. 인규는 대답하지 않은 채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몇 달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진 어머니의 뺨에는 거뭇거뭇한 기미가 덮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자 위에서 빛나는 새로운 희망에 대조되어 더욱 비참하게 보였다. 그 후 어머니와 의빛아버지는 진규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어놓지 않았다. 어쩌다가 이후 사람들이 진규의 일을 들먹이면 눈살을 찌푸리며 다른 화재를 꺼냈다. 진규의 돌 사진도 불태워버렸다. 인규와 나란히 찍은 몇 장의 사진도 함께 없앴다. 이제 진규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 같았다. 어머니는 대신 새 아이를 낳았다. 얼굴이 작고 예쁘장한 여자아이였다. 의붓아버지는 삼킬 듯이 갓난아이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인규는 진규를 잊을 수 없었다. 인규를 피해 다니는 동네 아이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인규는 그날 어느 녀석들이 주동이 되어 진규를 죽게 했는지 알고 있었다. 인규는 그 중에 가장 약한 녀석이 혼자 다니는 길목을 지키고 서 있다가 녀석의 머리를 돌로 찍었다. 녀석의 이마에서 손옥빛 핏줄기가 흘러내렸다. 생각 없이 이마를 쓸어본 녀석은 제 손에 묻은 핏물을 보고 발작적인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과 핏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손등으로 닦으며 녀석은 제 집을 향해 달아났다. 그 뒷모습을 향해 인규는 연달아 돌팔매질을 했다. 녀석은 자꾸만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사력을 다해 달렸다. 그날 밤 인규는 담모퉁이에 숨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머리통도 돌로 찍을 생각이었다. 피는 피로서만 씻을 수 있다. 도덕시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배울 때 선생님이 들려준 말이었다. 인규는 어둠 속에서 그 말을 되내며 가슴을 조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놀란 부모에게 녀석은 넘어져서 다친 것뿐이라고 둘러댄 것이었다. 인적이 드문 학교 뒷뜰 토끼장 앞에서 인규는 두 번째 녀석을 죽기 살기로 두들겨주었다. 죄책감과 공포에 하얗게 질린 녀석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았다. 인규는 제풀에 지칠 때까지 녀석을 때렸다. 아이들이 결코 고자질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인규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인규가 제정신이 들었을 때 아이는 맥없이 쓰러져 있었다. 철장 안에 갇힌 휜 토끼들이 붉은 눈을 치트고 허공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쓰러진 아이를 버려둔 채 인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교실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이제 혼자 다니는 것이 무서워 똘똘 뭉쳐 다녔다. 인규는 그들의 행동을 엿보며 기회를 노렸다. 그 기회가 쉽게 찾아오지는 않았으나 일단 그것을 포착하면 놓치지 않았다. 인규의 복수극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침내 그 아이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던 여성만 남았다. 덩치가 중학생만큼 크고 힘이 센 그 녀석을 완력으로 이길 방도는 없었으므로 인규는 다른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다. 그 무렵 인규는 소년 소설에서 독약을 매일 극소량 복용하다 보면 어느 날 한꺼번에 들이켜더라도 죽지 않는다는 대목을 읽었다. 그 이야기는 인규를 사로잡았다. 포악한 왕의 미움을 받던 선한 주인공은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아침마다 약간의 독을 복용하고 있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주인공은 왕이 내린 사약을 단숨에 마셨으나 죽지 않았다. 주인공은 마침내 악마라는 누명까지 쓰고 화형대로 끌려가던 중에 친구들의 도움으로 구출된다는 이야기였다. 인규는 날마다 정상가리를 조금씩 물에 타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흐르고 인규의 몸이 독의 내성을 갖게 되었을 때 자신이 노리던 마지막 우두머리 녀석과 마주 앉을 생각이었다. 그때쯤이면 인규의 몸은 불사심과 같이 강해져서 아버지가 마시고 죽은 농약을 두 병쯤 마신다 해도 죽지 않을 것이었다. 자, 나는 이 독약의 반을 마시겠다. 진규를 따라 죽겠어. 너는 그 나머지를 마셔라. 녀석은 마시지 않을 수 없을 것이었다. 죄책감과 공포에 떨며 그 잔을 비울 것이었다. 똑같이 독약을 마신 인규가 눈썹 하나 깎아가지 않고 지켜보는 가운데 녀석은 온몸을 뒤틀며 죽어갈 것이었다. 인규는 그 광경을 공상하다가 몰래 몸소리를 치곤했다. 그러나 공상이 실현되기 전에 그 녀석은 2층 교실에서 뛰어내리는 소동을 벌였다. 녀석은 다행히 무릎과 어깨에 골절상만 입고 휴학을 하였다. 창문에서 뛰어내리기 직전 녀석은 인규의 얼굴을 바라보았었다. 녀석의 뺨은 눈물에 젖어 번들거리고 있었다.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연신 어깨를 들먹이다가 녀석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주저없이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인규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알아 누웠다. 격렬한 모구름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가슴을 쥐어뜯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밤새 오한을 쏟아내며 그는 헛소리를 쳤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학교에 가지 못했다. 그것으로 인규의 복수국은 끝났다. 상처투성의 유년기 역시 끝났다. 인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었다. 학교에 나가지 않은지 꼭 탓사가 되던 날 오후 인규는 힘없는 몸을 끌고 나와 퇴마루에 웅크려 앉았다. 오래된 장독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퇴락한 마당가에 유채꽃이 무성하게 돋아있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가을은 길고 우울했다. 모든 아이들이 슬금슬금 인규를 피해 다녔으나 인규는 게이하지 않았다. 인규에게는 그들 모두가 형편없는 어린아이들로 느껴졌다. 인규는 차츰 말없는 아이가 되었다. 인규가 국민학교를 졸업함과 함께 인규의 일가족은 상경했다. 의빛아버지는 서울 변두리에 새로 지물포를 차렸다. 시골 읍내에서보다 수입이 좋았으므로 살림은 날로날로 불어났다. 어머니는 도회 안악이 되어갔다. 노이동생은 서울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들 식구가 고향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은 까마득하게 잊혀져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인규가 유년 시절을 돌이킬 때마다 실제로 자신이 매일 소량의 독약을 물에 타먹곤 했던 것처럼 기억된다는 것이었다. 청산가리를 구하기 위해 약국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음에도 인규는 청산가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다정한 친구의 이름인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지곤 해 하였다. 자신의 두 발의 칼날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꼈던 시절 어린 진규를 죽인 놈들을 그 두 개의 칼로 남김없이 쳐다내야 한다고 느꼈던 그 시절부터 인규는 청산가리를 먹어 온 것만 같았다.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니 이제 여러 사발의 독약을 들이켜도 죽지 않을 것 같았다. 인규는 언제부턴가 비정한 인간이 되어 있었다. 그가 마신 독이 그의 얼굴에 냉정한 껍질을 응고시켜 오고 있었다. 때로 인규는 자신의 비정함에 진저리를 쳤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 껍질을 부술 수는 없었다. 그는 늦은 밤에 숲을 헤매다가 덫에 걸린 짐승과 같았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그는 덫에 걸렸다. 그는 새벽을 기다렸다.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었으므로 울부짖고 신음하는 것에 맞어 지쳐버렸으므로 이제 그는 날카로운 덫에 찢기어 피가 흐르는 다리를 핥으며 기다렸다. 새벽은 고통을 먹게 해줄 것이었다. 방명 속에서 신의 얼굴을 한 사냥꾼이 걸어올 것이었다. 자신의 노행물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숨쉬 좋은 사냥꾼은 일격에 그를 사살해 줄 것이었다. 덫에 걸리지 않았다면 하고 인규는 생각할 때가 있었다. 진규가 자신의 인생의 덫이었던가 하고 생각했다. 어째서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가를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한다 해도 새벽을 기다리는 일 외에 그가 할 일은 없었다. 덫에 걸리지 않았다 해도 언젠가는 그 새벽을 만날 것이 아닌가. 인규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인규는 두 팔을 늘어뜨린 채 유흥가를 걷고 있었다.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십 명의 취객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로 내려서 있었다. 인규는 그들의 어깨를 해치며 앞을 향해 나아갔다. 모퉁이를 돌아가자 대학병원의 담길이었다. 외등을 애호스한 가로수잎들이 서늘하게 번쩍이고 있었다. 음습한 길을 따라 걸어온 연인 한 쌍이 인규의 옆으로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인규에게는 꿈과 같이 느껴졌다. 물먹은 솜같은 다리가 내딛는 보도블록, 칼칼하게 목구멍으로 감기는 밤공기. 이 모든 것들이 어느 하나 인규에게는 살아있지 않았다. 달리고 싶다. 라고 인규는 생각했다. 그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달릴 때 뿐이었다. 그때만은 별들의 운행이 그의 귀에만 거대한 음향을 들려주는 것 같았다. 마치 자신의 피부를 뚫고 나가 바깥 공기와 섞여 춤추는 기분이었다. 오로지 그때만 인규의 영혼은 자신의 가련한 몸뚱이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 몸뚱이는 인규의 어린 시절 동구밖 공터에 버려져 있었던 진규의 몸뚱이와 같았다. 그러나 인규는 더 이상 달리기에는 너무 지쳐있었다. 그는 숯지에 다리를 끌며 걷고 있었다. 한기를 느꼈다. 단단하게 팔짱을 끼고 어깨를 움츠린 채 그는 계속해서 걸어갔다. 그는 자신의 육지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다. 그 어떤 덫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다. 야근을 마치고 몸살을 앓으며 혼자서 아파트로 돌아가던 길들을 인규는 기억했다. 양손에는 일거리를 싼 짐이 들려있었고 오한 때문에 이가 부딪혔다. 가등이 꺼진 도로변을 걸으며 인규는 걷다 보면 끝난다. 걷다 보면 이 길은 끝난다. 라고 소리내어 중얼거려 보곤 했었다. 그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 싸늘하고 어두운 길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발걸음을 떼어놓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인규는 울면서 걷고 있었다. 눈물도 흘리지 않은 채 어깨만 들먹이며 목구름을 삼키고 있었다. 송곳니가 입술 안쪽을 파고 들어갔다. 이제 이틀쯤 뒤 거울 앞에서 입술을 뒤집어 보면 휜 흉터가 속살을 드러내고 있을 것이었다. 그는 단지 인내해야 한다는 본능 울음을 터뜨리기 위해서 멈출 수 없는 없다는 본능에 의지하며 숨죽이며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갔다. 진규야! 진규야! 일주일 전에 늦은 밤이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인규의 아파트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소리로 흐느끼고 있었다. 수납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공중전화 박스까지 비를 맞으며 달려나온 것이었다. 안 돌아오느냐? 응? 안 돌아올테냐?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저 인규입니다! 어머니는 인규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진규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의 음성은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쉬어 있었다. 빗소리 때문에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어머니는 온몸에 힘을 쥐어짜서 외쳐댔다. 진규야! 진규야! 수술은 못한다! 수술은 할 수 없어! 어머니는 20년 동안 인규가 쌓아온 성벽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동안 진규는 오로지 인규만의 것이었다. 인규는 7살에 죽은 진규를 기억하는 단 한 사람이었다. 진규를 사랑하였으며 진규로 인하여 고통받은 단 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를 기억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만 서식한다는 말이 맞다면 진규는 인규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죽어질 영혼이었다. 그때야말로 진규의 죽음은 완전해질 것이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진규를 거적대기 했사고 풍분도 없이 묻은 어머니가 다시 진규를 부르고 있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진규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던 어머니였다. 다시 너를 낳고 싶다, 진규야! 빗소리가 인규의 귓속을 할퀴었다. 어머니가 빗속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다시 너를 낳고 싶구나. 돌아오겠느냐? 나에게 돌아오겠느냐? 인규는 대학병원 후문으로 들어섰다. 요란한 브레이크음을 내며 개인택시 한 대가 그의 옆에 멈추었다. 한 젊은 여자가 택시에서 내렸다. 검은 옷을 입고 검은 구두를 신고 검은 핸드백을 든 여자는 종종 걸음을 쳐서 후문에 연결된 영안실 건물의 입구로 들어갔다. 영안실 건물은 층마다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죽은 자들이 거기에 누워있었다. 산자들은 그들 곁에 엎드리거나 주저앉아 밤을 세우고 있었다. 밤바람이 인규의 어깨를 물어 뜯었다. 영안실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우거진 나무들은 금세라도 인규를 향해 쓰러질 것처럼 무성한 가지들을 흔들어대고 있었다. 인규는 휘청거리며 그것들을 노려보았다. 시멘트로 포장된 언덕을 넘자 지대가 높은 곳에 거대한 병동이 있었다. 인규는 병동 맞은편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보았다. 노랗고 붉은 불빛들이 적요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인규는 통증을 느끼며 엉켜지었던 주먹을 폈다. 외마디 신음이 악물린 입술을 비집고 나왔다. 나는 어쩌지 못할 인간이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파고드는 이 손톱 하나 어쩌지 못한다. 20층가량 되어 보이는 병동에는 층마다 한두 군데에만 불이 밝혀져 있었다. 죽은 사람들의 방에서는 환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알린 사람들의 방은 어두웠다. 마치 하나하나의 창이 지쳐 눈을 감은 것 같았다. 덫에 걸린 수많은 짐승들이 새벽을 기다리며 잠을 청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저 병동의 8층에 어머니가 누워 있으리라. 인규는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인생은 그의 상처난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의 운명도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널따란 현관은 어둡고 한산했다. 간병을 하다 나온 두 사내가 50미터가량 간격을 두고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보퉁이를 안은 안악이 유리문을 열고 병동 안으로 들어갔다. 어디선가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가 하고 인규는 생각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있는가 하고 생각했다. 이 밤이 끝날 무렵 자신도 어디선가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인규는 병동 로비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지친 발이 자꾸만 허공을 허티댔다. 공기가 춤추었다. 숨이 차오기 시작했다. 공기가 춤추었다. 공기가 춤추다. 공기가 춤추다. 공기가 춤추다. 공기기 시작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